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오는 12월 배당 기준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부터 투자하면 회수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. 김근우 기자입니다. KRX 고배당 50 지수의 올해 상승률입니다. 연초에 비해 지지부진한 코스피와 달리 25%나 상승했습니다. 다른 배당 관련 지수들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자 상대적으로 배당 관련 지수의 상승률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.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시세 차이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명단이 확정되는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4분기가 배당주 투자의 적기로 인식됩니다. 배당주 펀드로의 유입액도 최근 6개월간 5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악재에 따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. 투자 횟수 기간이 짧은 대상들 중심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배당주를 꼽을 수 있는데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미룰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개인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배당금 수익에 부과되는 15.4%의 배당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. 다만 높은 배당수익률만 쫓는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. 배당금액이 줄었지만 주가 하락폭이 커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근우입니다.